6분이예요, 6분이예요. 조차 파이팅! 파이팅, 파이팅! 자, 조차 힘내야죠. 벌써 6분이 넘게 지나고 있습니다. 시작! 파이팅! 호호, 호호, 집중하고! 자, 업무 시작! 자, 업무 시작! 자, 조준희 선수는 계속적으로 업어치로 공격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, 조타 선수! 이제 더 이상 기술을 받으면 안 됩니다. 먼저 선제 공격해야 됩니다. 좋아, 좋아. 한 번 싸움, 어차피 한 번 싸움이에요, 한 번. 누가 더 먼저, 누가 더 먼저 하느냐. 누가 더 먼저 하느냐. 진짜 잘하네요, 진짜. 조타 사님. 시작! 조준희야, 정신요! 자, 보고, 보고. 다리 붙어있으면 안 돼, 다리 붙어있으면 안 돼. 다리, 다리 뛰어야 돼. 힘없어, 힘없어. 자, 끝까지. 자, 먼저. 자, 다리면 안 됩니다. 털어주고, 털어주고. 자, 발 기술 해줘야죠, 발 기술. 자, 힘이 더 빠졌습니다. 자, 두 선수 다 뒤쳤습니다, 지금. 어느 선수의 정신력이 더 강하냐에 따라서 이 경기에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. 아, 조금만 더 힘내자, 조금만 더 힘내자. 조금만 더 힘내자. 자, 좋다. 정말. 좋습니다. 네. 자, 끝까지 좋은 모습. 자, 기대합니다. 자, 움직여야 돼, 그렇지. 움직여야 돼. 자, 지금 이혼이 코치의 말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. 네, 아버지. 자, 아버지 받아주면 안 돼요. 그쵸. 좋다. 리듬 타서 끊어줘야 돼. 한 번 더 공격 받으면 안 돼. 먼저 해야 돼, 먼저 해야 돼. 자, 힘내고, 힘내고. 먼저, 먼저. 먼저, 먼저. 자, 우리 한 포인트만. 자, 한 포인트만. 자, 집중, 집중, 집중. 자, 좋다. 계속 뛰어주고 움직여줘야 됩니다. 자, 지금부터는 체력이 아니라 정신력이 싸웁니다. 그렇죠. 정신력입니다. 너무 오리잡지 말고, 오리잡지 말고. 자, 힘들지만 소극적인 플레이는 안 됩니다. 붙어 붙어 붙어. 자, 아버지. 자, 아버지. 자, 아버지. 자, 아버지. 자, 아버지. 자, 아버지. 고추의 방하고. 돌아가면 안 돼, 돌아가면 안 돼. 돌아가면 안 돼. 조용히 도와준다. 그렇죠. 여러분, 지금 첫 게임 하움은 못 한걸. 그렇긴 해요. 자, 다 위로. 아, 저 세우가. 자, 지도를 준하여 지금 뭐 비디오 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네 잠시 지금 이야기를 전달해 듣고 있습니다 잘했어 조타야 잘했어 좋아 좋아 자 아 좋다 선수에게 지도가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하이 고리해 하이 조타야 발 먹었잖아 아 지도 흥! 결국 집은 42초의 혈투 조준휘 선수가 승리해 보듭니다 정말로 양 선수 다 대단합니다 이야 힘이 없으니까 마지막에 공격이 안 되니까 이야 진짜 멋있었다 멋있었어 멋졌다 멋졌어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이다 정말 승리를 한 뭐 상비군의 조준휘 선수 또 하지만 또 패배를 했지만 정말로 최선을 다한 또 조타 선수 정말로 훌륭합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야 아 멋졌다 멋졌어 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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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BS 잡아 야야 한글자막 by 한효정